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주사를 맞아야 가족들도 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볼 수 있고 그전과 같이 살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. 아니 처음에는 몸살 난 것만으로 처음에 맞을 때는 그래도 하루 그래도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것도 안 아프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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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